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아까는 부모 가슴을 난도질 해버리는 딸내미 데리고 왔었죠.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 가슴을 찢어발기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지같은 자존심, 알량한 체면 때문에 자식을 아예 갈아마시는 늙고 추한 망령이 여기 있구만? 아리 귀신들아, 얼른 앉아다 가곤 마노? 원지,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지금 이 일로 저 혼자 몇 날 며칠 곱씹어보다가 정말로 제가 나쁜 자식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만약 정말로 제 잘못이 맞다면 반성할 마음으로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은퇴 후 취미로 클래식 악기를 배우고 계세요.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이게요. 실력이 점점 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아마추어 공연도 하고 그럽니다. 평소에도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 특히 남들의 시선과 체면에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분이세요. 여하튼 작년 첫 공연 땐 온 가족이 모두 찾아가서 아버지의 공연을 보고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처럼 또 공연을 한다는 걸 공연 2주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알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모두 다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좋은 연주를 들려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남들 앞에서, 자 봐라! 내 새끼들이 나를 위해서 왔다! 이런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한 분입니다. 자식인 제가 잘 알아요. 평생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요,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거나 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약제로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일의 특성상 주말 예약은 늦어도 한 달, 빠르면 2개월 전부터 이미 다 꽉 차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약이 다 잡혀있는 상태였고, 또 하필이면 이게 아버지 공연도 주말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겹쳐버린 겁니다. 물론 시간이 맞으면 당연히 찾아가겠죠, 제가 자식인데. 하지만 마지막 예약 손님이 끝나고 나서 출발해버리면 이미 아버지의 공연도 다 끝나있을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공연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역시나 되게 불편한 마음을 비치셨는데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자식이 못 간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안되겠다 싶어서 공연 하루 전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잠시 대화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예 아버지, 접니다. 내일 공연이죠. 잘하고 오세요. 뭐? 잘하고 오라고? 아니, 야, 그게 뭔 소리냐? 너 내일 진짜 안 올 거냐? 아니, 저 내일 예약이 있어서 못 간다니까요. 아니, 이 새끼가. 그까짓 돈 좀 못 벌면 뭐 어떻다고? 어이고, 그래 됐다. 자식 새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러고 뚝. 이렇게 너무나 찝찝한 그리고 아주 짧은 통화가 끝났고 뭐 아버지도 그랬겠지만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니까 대신 나중에 아버지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띠링 하면서 문자 한 통이 날아옵니다. 저희 아버지였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어요. 너는 내 자식 새끼도 아니다. 아니,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거 부모 마음도 몰라주는 배음망대가 짐승 같은 놈이 어디가? 나중에 이 애비 뒤져도 찾아오지 마라. 등등등. 온갖 기분 나쁜 감정을 쏟아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주에 가까운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누가 봤으면 부자지간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로 봤을 겁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실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상황들 때문에 큰 트라우마가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그걸 다 쓰진 않겠지만 그냥 이런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늘 고통당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그런지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과도한 호흡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 자식인 걸 떠나서 나이가 부록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내가 정말로 부모도 몰라보는 짐승 새끼인가?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겁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일부러 안 가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 자식한테 쌍욕을 넘어가지고 이런 저주까지 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거의 울부짓듯 따지고 들었는데 이게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 놈이 감히 반항을 한다. 이렇게 여긴 건지 뭔지 이때부터는 그냥 감정 자체가 주체가 안 되나 봐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여기에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통화가 끝난 뒤에 저 역시 감정 주체가 안 되니까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여기서 보인 다른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식의 도리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장사 하루 못한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작은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냐 이렇게 말이죠. 제 생각인데 이건 아마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공연은 지나갔는데요. 아직도 그래요. 당신은 저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자식 새끼가 아니래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제 편은 아무도 없고 아니 여러분 정말로 제가 자식의 도리를 못하는 훈의 자식입니까? 저 괜찮거든요. 솔직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면 욕을 해 주십시오. 반성하게요. 와 진짜 욕 나오네. 댓글 1번 아니 지금 이게 아버지 본인한테는 그냥 취미일 뿐이지만 자식은 신용과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까지 한다고? 와 진짜 그 할머니 너무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까짓 돈 안 벌어도 되게 빌딩이라도 한 채 주든가. 야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아가지고 댓글 남기는 건데요. 아니 왜 저런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의 자식들이 해주는 것만 부러워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건물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럽지만 그래봤자 다른 집 이야기 다 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 부러워하는 걸 다 표현을 하더라고. 자식들 마음 아프고 슬프게 말이죠.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2번 생계 지랄하네. 야 이게 뭐 한 달 내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면 안 돼? 어? 니가 자식이냐? 신뢰가 뭔지 모르는 것들은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쳐줘라. 4번 아니 그게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공연이라고. 일까지 포기하고 오라는 거야. 아니 지가 케뉴지야 뭐야. 할지도 없고 시간 늘려라니까 자식 괴롭히고 별짓거리를 다 안다 정말로. 2번 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업인데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지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다른 가족들 정말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어? 정말 그렇다는 겁니까? 혹시 쓴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그런 건가? 아무튼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오히려 괜찮다. 고생 많구나. 다음에 오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짜 부모라면 자식이 먼저 가겠다 해도 오늘 장사 잡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오지 마라. 이게 부모죠. 대댓글 아니 이게 무슨 자기 은퇴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정말로? 님 혹시 남의 자식 아닙니까? 그 친부 아니고 개부 아니냐고. 참 그냥 잊으세요. 어우 너무 그지 같아가지고 위로할 말도 생각이 안 난다. 어쩜 좋니? 대댓글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 취미 활동에 도대체 왜 아들이 반드시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그래 뭐 서운한 건 그렇다 치겠어. 근데 이렇게 화까지 낼 일이냐고 이게? 이게? 4번 저런 노친네를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쓴이가 참 대단하면서 동시에 이해도 안 됩니다. 나이가 부록인데 아직도 냉철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가족들의 가스라이팅에 당하면서 밀에 떨고 있군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시고 본인 인생 열심히 사세요. 아시겠죠? 맞아요. 저런 아비한테 좋은 아들 소리 듣고 싶냐고. 당신이 먼저 자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 영감탱이야. 이러고 욕을 해버리세요. 4번 아니 자기 자식한테 저닥으로 폭언하는 개첩한 인간이 음악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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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절대 저렇게 상스럽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자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먹고 살겠다는데 거기에 쌍욕을 했다고. 헐. 아버지하고는 마음으로라도 절연하세요. 성인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만 얽매이시고 전화도 걸지 말고 받지도 말고 또 님 아이들 마누라 포함에 전부 왕래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어렵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돼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 자식이 결혼만 해도 말도 함부로 낮추지 않고 존중을 해주세요. 아범아 이러면서 말이죠. 님은 아버지한테 너무 거지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 6번 뭐라? 자식의 도리? 아니 그럼 부모라는 인간이 자식 앞길 망치는 건 또 뭔데? 이건 뭐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건가? 집안 사람들도 참 상종을 못하겠군요. 그게 뭔 소리랍니까? 아니 그리고 은퇴하고 재미로 하는 극한 공연이 도대체 뭐라고? 다른 일도 아니고 생계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해주냐고. 어? 원수도 아니고 자식인데. 7번 자식이 도리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또 재산 거하게 물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네. 보니까 쓴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사람한테 뭔가 많이 당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욕설 문자에 심장 두근거리고 과호흡 오는 거 보면 뻔해요.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말이죠. 이런 증상은 상종만 안 해도 그냥 싹 나아요. 전화 문자 오는 순간 그게 다시 도지거든. 그러다 심해지면 공황으로 빠르게 가서 사회생활도 못하게 돼요. 인생 망한다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범이고 아버지고 지랄이고 그냥 연 끊어버리세요. 8번 야씨 내 새끼가 주말에도 안 쉬고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 찢어지고 미안하고 아픈 거. 이런 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니냐. 헐. 저 미친 할배 완전 쳐돌았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사람 안 피곤하고 행복하지. 얼른 가버리라고. 9번 뭐 저 할배 대충 나이가 70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야씨 저 나이 쳐먹고 정말 저러고 싶을까. 이해가 안 되네. 꽉꽉꽉꽉 10번 내 살다 살다 맨정신에 똥칠하는 인간을 다 보는구만. 그렇구만. 은퇴했다고. 그래 은퇴한 김에 이성에서도 얼른 은퇴하라고. 저런 거 살아있어봐야 하등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집이 모르는 겁니다. 집이 모르는 거고 다른 사람 사정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지의 감정 지의 체면 이런 것만 중요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소식이 패스죠. 참 불쌍합니다. 차라리 남들 같으면 연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천륜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주변에 편도 없다고 그러고 너무 불쌍하네. 이럴 때 홍길동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버지라고 안 불러야지. 아무튼 힘내시고 참 남의 가정사에 이름만 하기 그런데 연 끊어야 됩니다. 이런 건 못 고쳐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에휴